스트룹 효과 또는 스트룹 검사는 과제에 대한 반응시간이 주의에 따라 달라지는 효과 또는 이러한 현상을 말합니다. 스트룹 효과를 활용한 간단한 테스트가 있어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뇌건강을 한번 테스트해 볼까요? 이제 35개의 단어를 글자가 아닌 색깔을 보고 말해주세요. 순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입니다. 시작 어떠셨나요?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잘못 말하게 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셨나요?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자동적으로 처리되는 과정과 의식적으로 처리되는 과정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여 이를 처리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